싸웁니다 오히려 여기 능선이 괜찮으니까 보인다 머리! 하나 둘 셋 328명 쐈어 328명 328명 바로 킬이야 내 앞에 살아 여기 있어 있어 여기 클리어 하나밖에 안 떨어졌어 해치원 클리어인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프리파밍 하시죠? 왜 프리파밍 같은데? 아까 레다 본 것 같은데 맞네 황금 액키 멋집니다 이게 더 멋지지 않아요? 이쁜거는 이게 더 이쁘더라 조준할때 보이는게 너무 이쁘더라구 내건 조준할때 안보였었거든 어 잠시만 잠시만 나 줄거 있어 AR대탄 있어요? 네 있어요 일단 2배라도 모자 아이 감사합니다 2배라도 총 뭐죠 다른거? 싸이가? 어 싸이가요? 그럼 퀵 들어와 볼게요 음 감사합니다 밀매를 먹을까요? 가면 뒤로 나갈게 오야 뒤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둘이 총도 없이 뛰어가고 있어 뭘 그런 친구를 죽이면 어떡해 남의 분들 어서 오 SR 소음기 오 뭐야 좋아 남의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어님 좀 즐겁게 하셨나요? 아 좀 걱정 많이 했는데 나도 왔다 사람 왔다 오!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이스 피어님이 즐겁게 하셨나요? 와 차이나 넘버 1이 날 죽일라고 해? 넘버 9군데? 죽을뻔했다 9탄 필요해요? 아니 필요없어 아 9탄이라 5탄? 아 난 지금 AK의 DP야 DP 어허 왜 나랑 자꾸 같은 총을 써가지고 아 진짜? Yer 오 여기서 카우팔이 나온다고? 카우팔이네 8배율 줌 아 난 8배율 있어 조stars 있고 야 요 뭐야 이거 황금 황금 AK도 뭐야 이거? u 좋구먼 yu 좋구먼 스킨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ky 풍요로워 아 근데 진짜 저도 스킨충이 아니었는데 스킨 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카베를 안 해 맞아 맞아 절대 안 근처다 좀 뭔가 나 지금 카베 가면 양악한다고 양악 해명 방송 찍어야 되거든요 못 가야 된다고 근데 나 레이팅 업드 났어 나 아예 시작 켜본 적이 없어 두세 시간 하니까 바로 그만하던데? 나 패치 10기가 해야 될걸 지금? 진짜? 혜성아 역시 언제 모르잖아 킥 많아져가지고 카베 가야 되지 그때 해야지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오케이 아 사이가는 스킨 없어요? 나 있어 방금 사이가 스킨은 저거 사이가 스킨 써봐야지 어 나 받을 수 있겠지 GS9? 어 뭐야? 집인거야 집 보인다 집 집 집 집 집 집 집 못 받았니? 월업고 추악한 인간이 저거 붙으면 죽일 수 있을까? 저거 보인다 110도 사이에 어 아니네 풀이네? 저거 아닌데? 아닌데 맞는데?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야 나 안 보이던데 나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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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야지 가야지 아 잠시만 나 선광 얻었다 연막인줄 알았네 뒤돌아봐요 오케이 어디임? 저가 위치? 저기 저기 창호지지 창호 저기 뚫려있는데 오른쪽 저 기절시키고 아 그룹들 야 그대로 가면 맞겠는데 이거? 맞겠는데 이거 우리가 안 맞으면 되지 나는 면적이 크잖아 그치 아 그거는 좀 고민해봐셔야 될 듯 술탄 하나 일단 계단에 있다 계단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술탄 갔어 기절? 기절하나? 기절 액 액 난 에이커 액 쓸까? 아 좀 앰포 질려서 어? 하구팔이다 허 아 이거 뭐야 조합같이 똑같이 간다고? 대상해 근데 무배율이 없어 어? 저기 없나 여기 없다 아 이거 먹어야 돼 선물줄게 자 보장기? 보장기? SR 보장기 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흘러요 뭔나 울뻔했잖아 야 차에 있나여서 뭐였지? 전부였어 지나가다가 그거 아닐까? 피필 근데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불쌍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스킨 부자 휴운인데? SR 소용기 필요? 소용기 아 나도 소용기인데? 아니 이걸? 잠시만 잠시만 3 채팅만 안보이게 3 2 1 체크?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뭐하지? 뭐하지? 차도 차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일자리에 가서? 사업도 차서부터 저 송전탑이나 올라갈래요? 심심하나? 어디? 오른쪽에 송전탑 이스트 제일 높은 곳 심심하잖아 어디 어디 말하는 거지? 송전탑? 아 여기 맨 위에 바로 앞에 어 여기 이쪽에 2분 2분 동안 할 것도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처음 하시면 안 죽으면 되지 설마 죽기야 하겠어? 오케이 설마 대충 왔나? 클리어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거? 벅 비슷한건데 조금 더 강력한 주문이 똑같은 말 같은데? 오오 이야 전망 좋아 260 사진 영상 찍을까 여기서? 해돋이 너무 이뻐 어 어 싫어? 내려갈래 내려갈래 피할 데가 없어 보인다 아 보이는데? 어디 어디? 400m 한대 265 나무 뒤 때렸다 300m 이런 썩은 물 보이잖아 265 나무 뒤 바로 앞에야 300m 아 보인다 오오 머리 맞았어 맞췄어 맞았어 봐 봐 300m 저 삼뚜기인데? 거기 응 내가 한대 맞췄어 머리 이제 잡을만해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빼꼼한다 저거 잡을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우리 둥치에 뒷대를 부리면 아플거야 생각보다 진짜 300이네 한명인데? 아악 나 회전할 수 있어 고로치 고로치마루 가자 가자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칠거자 기절인데? 정말 아프네 진통기 엘지질이 그럴거같아 부산 안방어 나 부산 두장 있어 있어 두개 있어 두개 의료 키트 하나라 나 하나만 주라 오케이 나 부산 먹고 어 구하러 간다 아닌가? 아닌데 왜 일로 오지? 온다고 일로? 멈췄다 어디 어디? 앞에 서소리 여기 175도 어 저거 차 두대 온다 저 잡자 도대체 블링보시고 내렸어 내렸어 저거 죽여야 돼 죽여 어? 뭐올까 일단 뭐야? 오케이 아잇 당님 원통코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하시네요 아니 뭐 문이 맞춘걸 내가 맞춘거지 요요요요 레다있다 여기 레다 아싸 보정기 산맥 가방 따로에 안조냐 아 레단 너무 좋구요 이거 4배 있어요 4배랑 소염기 있어 힐템 없네 힐템있어요 거기 아니 아니 아예 없었어요 아니 구상 구상 먹어요 나 의료용 키트 하나 끝이에요 난 저거 다 살려가지고 딴 데 갚겠다 뭐했을까 붙었구나 기도같지 않았나요 아 레드존이 계속 따라오네 우리는 레드존 한참 쉬죠 저희 트리머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어차피 아니 방금 만났잖아요 아저씨 악마 자는데 아니 우리 피오님이랑 같이 왔는데 방금 전에 맞았잖아 내가 에에에 레드존을 에에에 안맞았나 뭔소리 하는거에요 피오님만 두번 맞았나 아까 강남에서 맞았잖아 컨테이너에서 내가 어 언제 아 나 기억났어 맞아 맞아 내 연기력으로 방금 잠시 굴린보츠 속였죠 4배있죠 4배 필요없지 응 네 필요없어 채팅방 조용한거봐 지금 다들 지금 잔은둥 만은둥 보고 있을거야 지금 다들 자면서 보고 있는거야 안되겠다 블루임도 좀 듣기 좋은 목소리라서 편안하게 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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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중이었어요? 그것도 뭐야 어 이걸 모른다고? 뭐야 아저씨 진짜 이걸 몰라? 아 진짜 몰라 진짜 큰일났어 아저씨는 아 진짜 몰라 아 포켓몬스턴 아는데 노래는 아 앞은 가고 얘기하게 하지마 집에 티비 없었어 진짜로 진짜로 네모의 꿈이라고 알아요? 알지 네모의 꿈 노래 알지 어허 그 정도면 알면 됐지 뭐 뭐 많이와 네모의 꿈 알면 됐지 뭐 애국가 알죠? 그러면 됐지 뭐 애국가는 블루잎 좀 있으면 가가지고 사절까지 물었건데요 아하 아하 아르 아아 아우 아우 오 오 잘한다 씩 어 말하고는 그렇게 추울 것 같네 이거 못하겠다 어휴 은밀하게 붙죠 야 블루님은 내가 얘기하면 진짜 깝니다 군대기 별로 안좋아해 블루님 그냥 싸우러가자 스크스 어 왜 시체 있다 아 잠시만 바로 앞에 싸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차 바로 앞에 터졌어 그러면 좀 천천히 올라가야 돼 검폐물 없는데? 검폐물 끼고 들어가야지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은 뭔데? 왼쪽 240 거기? 거기는? 어 위험하네 왜 안보여? 그니까 여기 각 안좋아 저거 빠질거야? 아예 싸우자 있으면 잡자 잡는건 좋은데 우리 너무 왼쪽으로 도와데? 이러면은 잡을 수 있는 애가 없는데 걔들 둘 잡았거든요? 화면 올거 같은데? 한명이 저 지금 야 차토닉 쪽 둘 다 잡았어 하고 발로 저기 있다! N방향! 보여요 N방향 중간 나무 D N? N방향 나무 좀 두꺼운거 아저씨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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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 연기 나는거 저기 아니야 아니야 연기 안나 아 보인다 10도 뛰잖아 어 안 돼 지금 걔를 그래서 뛰고 있어 우리가 들어가야되서 지금 당장 쏘면은 들어가기 좀 그래 선투기야 쏘면 안돼 들어가자 들어가서 어 잘 볼거면 싸운다 오히려 여기 늙은 사람이 괜찮으니까 보인다 같이 쏘자 머리 하나 둘 셋 오케이 320방향 쐈어 320방향 320방향 바로 킬이야 오케이 320방향 쐈어 뛴다 보인다 290 차 터져있다 290 굴림보님 영상 덕분에 마스터 됐어요 꾸준히 볼게요 보인다 아 손기 시기시네 아 이거 소리 안나게 하려고 미안 그런거 없거든 나 마을에서 올라오는거 좀 걱정되는데 저거 저거 나 없어 이제 아니 저거 팔이 나요 내가? 삼뚜? 해야지 계속 삼뚜 날렸는데 내가 뚝배에 날렸는데 힐 틈이 없어서 힐 틈이 없어서 힐 또 있지 한 칸 더인가? 한 칸 더 위에인가 본데 여기인가? 요 요 요 요 아데 안가? 요 근처 아닌가? 뭐가 왜 기억이 안나 나도 어디오지? 그지? 요 아닌가? 요 좀 두꺼웠던 이 나무가 아닌가? 여긴가? 어? 여긴가? 요기까지 왔다고 요기다 요기여기여기 아 이걸 찾겠다고 아 이거 때문에 어 우상 우상 몇개? 나이 구상한게 에에에 드링크도 없어 나 구상 내가 하나 삼뚜 먹어요 삼뚜 아 삼뚜 그래 상갑이랑 이거 난 상갑 먹을게 괜찮은데? 나 306 306? 나도 나도 그정도야 1204 왼쪽 살짝 보면서 네 보은거 확인만 좀 하고 다 소리 밖에 안남았어요 대학교쪽 집 둘 둘 일단 있을거 같은데 집은 무조건 있을거고 집은 양각이 있을거고 근데 산 위에도 하나 있을거 같은데 아까 개가 쏟은 애가 아까 그 우리가 두 번째 죽이는데 네 걔는 맞아요 아 그러면은 거의 없다고 일단 앞에 이 쓸큰집 일단 애들 붙을거 같거든요 지금 거기를 어? 어? 산 위단 30도 멀쏘는건 아닐거고 멀쏘는건 아니고 아니 보여줘 뚜껑 가까운데 산 위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산 아래 중턱 뭐 그런델걸? 이거? 카우프레즈논 좀 멀어요 근데 뭐 좀 뛰었나? 아니야 쓸큰집으로 가면 안되겠다 이거 좀 위험해 나도 좀 붙을게요 위로 위험해 위험해 위쪽에 있지 도핑하겠습니다 도핑 어디 보자 아 저 돌 뒤가 너무 무서운데? 못 가진다고 어차피 자기장 그쪽 근데 카구 연속 두방 맞은 애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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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면 카구 한대 맞고 죽은줄 알겠네요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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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가까워 이거 다 스프러 없으면 잡았는데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하겠어 지금 슬픈집이 이쪽으로 올라올수도 있는데 자기장이랑 같이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살짝 아 오케이 스크님 이쪽으로 타버리면 이쪽에 있다가 어 근데 여기도 슈타 맞을거에요 스크스 근데 이렇게 각을 잡는데 한번이 안보이네 저기 총소리 나는데 쟤들 설마 저 쌍쌍으로 있나 차구지랑 1층치 앞에 사람 330 330 330 우리 뒤에 있었어 G? 저 나무에 있었어 330 저 아까 돌 뒤에 있던거 맞았네 위험해서 안간다 했는데 우리 앞에 터진다 우리 앞에 바로 있나보다 여기 차구지 왜 있나보네 차구지 바깥에 여기로 던졌어 80방향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남은 120 기절 저기 딱 줘 저기 딱 진짜 없잖아 하나 더 나이스 뒤에 아이고 아까보라 아이고 아 내가 완전 바로 누워가 버렸다 내가 아이고 까비다 까비까비 하나 잡겠다고 갔다가 음 아 얘들도 판단 잘했다 얘들도 음 잘했다 언제는 저거밖에 공업이 없지 아 잘해 와아 이거 상갑 아였으면 볼륨이 죽었다 상갑이 빨간만 들어왔네 아 AK 잘 갈게 왔는데 아까 철탑에서 기절시킨 애 갔다구요? 진짜로? 개야? 한명인데? 도로치 개라고? 개라고? 아 이거 죽였어야지 거린것이 아 그니까 아 왜그랬어 나 이렇게 얘기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